현재 세종시에서 공무원 특별 공급에 따른 특혜 논란이 한창인데요. 경실련이 지난 11년 동안 세종에서 분양된 전체 특공 아파트의 시세 차익을 분석했더니 평균 5억 원 이상 올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속히 집값 안정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김호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세종시에서 특공을 받은 공무원은 127개 아파트 단지에서 모두 2만 5,852명. 이 기간 평균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940만 원으로 109제곱미터 아파트의 경우 한 채당 3억 1천만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세는 3.3제곱미터당 2,480만 원, 한 채당 8억 2천만 원으로 시세 차익만 5억 1천만 원에 이릅니다. 집값이 분양가 대비 2.6배나 상승한 겁니다. 특히 특공으로 발생한 전체 시세 차익을 계산해보면 약 13조 2천억 원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의 설익은 세종시 개발 정책이 집값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김태년 당시 여당 원내대표가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한 이유였습니다. 여당 대표의 한마디가 세종시 아파트값뿐만 아니라 인근의 대전시 아파트값까지 영향을 주면서 집값을 폭등시켰다라는 것을 저희가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0년 세종시에서 최초로 분양된 천만 아파트에 지난 11년 동안의 시세 변화를 조사한 결과 분양가는 2억 7천만 원이었지만 현재 시세는 8억 8천만 원으로 분양가 대비 6억 1천만 원이 올랐는데 이를 정권별로 살펴보니 이명박 정부에서 3천만 원, 박근혜 정부에서 8천만 원 오른 대비에 문재인 정부 이후 상승액은 5억 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7월 김태년 전 민주당 원내대표의 국회 이전 발언 이후 불과 1년도 안 돼 무려 3억 3천만 원이 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국회는 세종시뿐 아니라 전국의 혁신도시까지 특공 혜택을 받는 공무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투기나 불법 전매 여부를 밝히고 위법이 드러나면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